마녀니파이비 자막이 아 꽁신호 감사합니다 또 한국을 위해서 이제 또 간만에 계만에 계속 침묵함을 encourage 해보도록 하게 되는지 알냐면 저에 эти 마지막이 ㅠㅠㅠ ㅠㅠㅠ ㅠ while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노래가 좀 없어서 예전에 좀 그렇긴 했는데 술 수고가 없지? 그만? 술으로? 얘들아 이거 어? 어머니 계시면 되니까 응? 그렇구나? 어머니 있는데? 여러분들 이렇게 먹기 힘든 거야 어머니가 계셔도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니 왜 그러냐고?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견뎌